안녕하세요, 프리브입니다. 오늘은 리퀘스트 파파야 샐러드예요. 솜담을 사러 갈까 하다가 파파야 두 개를 사서 크게 썰어가지고 저 나름의 소스를 만들어봤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파파야 샐러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아 매운떡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젤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뿌니 그러니까